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99W의 열대저기압이 발생을 표시했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9월 22일 수요일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 99W가 24시간 이내에 열대폭풍이 될 확률이 있다고 불근속으로 경고를 해놓았습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군사작전을 위해서 미국 해군과 미국 공군의 전략합동기관으로 하와이 해군해양기상센터의 산하기관입니다. 즉 동아시아 내에서 열대성저기압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보와 분색을 진행합니다. 기지 또한 일본의 최남단 섬에 위치해 있으며 그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 24시간 이내에 99W가 열대폭풍이 될 것으로 알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상청은 약 일주일 정도의 태풍 발생에 대한 예측과 예보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와 미국 기상청, 유럽중기예보센터 등을 보고서 태풍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은지닷컴의 미국 기상청 GFS 모드로 보면 오늘 9월 22일 수요일 저녁 9시에 필리핀 먼 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중심기압 1008헥터파스칼의 저기압과 초속 16미터의 태풍이 대기 이전 상태로 보여집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도 24시간 이내에 99W가 열대폭풍이 될 것으로 표시한 상태입니다. 미국 기상청 GFS 모드로 보면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에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23미터의 소형 태풍의 모습으로 일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15호 태풍 대한문은 중심 최대 풍속 초속 26미터의 대형 태풍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바람의 강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26일 일요일 오후 3시에는 태풍이 더 세력을 키운 상태로 보입니다. 중심기압 946헥터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2미터로 토요일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해수 온도가 30도로 높아서 세력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기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27일 월요일 오후 3시에는 더욱 커진 상태의 15호 태풍 대한문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기압 941헥터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6미터의 초대형 태풍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일본 도쿄의 남쪽 바다가 강한 바람의 간접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8일 화요일 오후 3시에는 15호 태풍 대한문은 일본 열도에 더욱더 근접하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태풍의 크기도 중심기압 938헥터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46미터로 초대형 슈퍼 태풍이 되어 있습니다. 29일 수요일 오후 6시 15호 태풍 대한문은 일본 열도에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미우라시와 도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기 일보식전입니다. 30일 수요일 저녁 9시경 15호 태풍 대한문은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하지 않고 일본 동쪽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28일 화요일 오전 3시경에 15호 태풍 대한문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일 수요일에는 일본 동쪽 먼 바다에서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혀 일본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과는 정반대의 예측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9일 오후에 한국 남부지방에 비가 올 수 있고 10월 1일에는 한국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